현대거사 김주화의 서브로 1세트 시작합니다. 나현정리시버, 이나현 반대편 길게 줍니다. 에커맨! 김주화가 받았습니다. 그리고 폴리 쪽이죠. 스파이크! 살려냅니다. 배윤아 언더토스로 에커맨! 김현경 수비 좋았습니다. 다시 가죠. 폴리! 한 번 막혔고요. 다시 갑니다. 스파이크! 다시! 살렸어요. 언더토스! 에커맨! 자, 어떻게 하면 살려내고요. 3단 처리합니다. 왕현주. 나현장부터 시작합니다. 이나현과 켜서 속공으로! 자, 렐리 길어지죠. 황현주! 뚫어냅니다. 그렇죠. 황현주 선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때이죠. 이제. 자, 폴리 선수가 요 근래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다면 오른쪽에서 황현주 선수가 그만큼 보태주면 되거든요. 두 팀 모두 첫 득점을 앞두고 상당히 치열한 렐리를 펼쳤습니다. 자, 이제. 사이버. 이제. 자, 이제. 자, 이제. 자, 이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